어둠밤 날 괴롭히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? 안녕하세요 저는 유선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맘에 드시죠? 네 맘에 드십니다 전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압수로 한번 연습 많이 하셨어요? 네 열심히 했어요 댄스인데 춤도 추셔야 되는데 춤이요? 네 혹시 안무 준비해 오셨어요? 안무요? 네 아니요 곡 받으셨을 때 느낌 어떠세요?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뭘 한다는 게 제껄로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근데 또 잘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다 고생해서 만들어주셨는데 혹시 제가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? 네 열심히 할게요 네 못하면 안 돼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두 분 악수 한번 하세요 두 분 악수 한번 하세요 네 이상해 이상해 인터뷰 촬영 하셨어요?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 저처럼 울지 마세요 오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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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편지를 쓰라고 하시고 아내분한테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오 오 오 오 이래가지고 내 진한 기억 다시 오른 무대 난 노래할 거야 너무 잘하셨는데요? 아 감사해요 뒤로 갈게요 네네 찍은 거 뱀프라니 들으니까 뱀프라니 라이브라니 라이브라니 대단하다 좋다는 건가요? 카메라 어 계속 찍으시는 거예요?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기대돼요 기대돼요